그러면 채색을 한번 해볼까요? 스케치가 되어있어서 너무너무 편한거 입죠 짱이에요 짱 자 오늘 쓸 재료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까요? 목마르 아트 스페셜 수채화 물감 34색입니다 이 물감은 제가 짜보니까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보리블랙이 들어가있고 피코크린이라는 색깔이 들어가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전사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색깔 보세요 이런 색깔이 들어있어요 오 짱 이쁘다 이 구성중에 이 두개가 다른 물감에 비해서 좀 특별한거 같아요 아마 아이보리블랙 같은 경우는 무채색 쓰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좀 활용하면 되게 좋겠죠? 그죠?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마르 아트 수채화 34색 그 다음에 AMB 700R 12호 이걸 써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쇠 물감 세파리트 흰언바 울트라만린 딥이랑 아이보리블랙을 제가 이렇게 섞어봤어요 이걸 이거로 밑에 깔아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쁘게봅 눈빛 2호 י возд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